이 녀석 한강불 아티스트는요 슈퍼 미키 라이즈!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인사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넵 먼저 어... 이렇게 좋은 크리스마스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뒤에 있을 무대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자 제가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팬... 아 죄송합니다 아 일본어 해주신다면서 한국말을 낳았어요 그만큼 한국어에 적응이 됐다는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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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hope everyone watching is excited to watch our special holiday performance. So to our Breeze, Merry Christmas and Happy Holidays. ANTHONY, THANK YOU! 자, 화제의 중심에 늘 서 있는 라이즈. 소감이 어떠신가요, 올 한 해 소감? 옴비씨? 네, 우선... WOW! YES! 우선 화제의 중심이라고 정말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그럼 화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 많은 열심히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우리 한 분씩 빠르게 매력 담은 가득한 포즈, Breeze 분들을 위해서 크리스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번 날려주실 수 있을까요? ANTHONY부터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소일씨, 하나, 둘, 셋! 원빈씨, 하나, 둘, 셋! 은석씨, 하나, 둘, 셋! 쇼타로씨, 하나, 둘, 셋! 마지막 성찬씨, 하나, 둘, 셋! 오늘이 데뷔 111일인데, 제 심장을 훔쳐가 버리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포즈 부탁드려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라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이즈의 런웨이 봐야겠죠? 라이즈 멋있게 런웨이를 걸어주세요! 라이즈가 런웨이를 멋있게 걷고 있습니다. 자, 레드와 블랙으로 또 맞춰서 입어주셨는데요. 가운데 이제 서주시고요. 엔톤씨! 엔톤씨 가운데! 우리 포토타임을 가져야 되니까. 네, 가운데 맞춰서 서주시고요. 자, 왼쪽부터 밀착해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밀착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입니다. 다양한 인사와 또 메리 크리스마스 포즈 뭐든 상관없습니다. 루돌프! 뭐 다양한 포즈 왼쪽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왼쪽 왼쪽!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아, 우리 나홀로지배 소희씨! 아, 좋아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아, 쇼타루씨도 나홀로지배! 아, 이번에는 루돌프네요 송찬씨! 좋아요, 가운데 하트도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마지막 오른쪽! 오른쪽도 다양한 인사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보기 좋은 우리 라이즈의 우애입니다. 아, 장난기 가득해요. 자, 여러분들 라이즈 퇴장할 때! 여러분들 이번에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분들 왼쪽으로 퇴장해주세요! 안녕!